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기급진단 조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 국내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어서 영상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구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등교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 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문구들 많이 보실 거예요. 휴업, 휴관 이런 얘기들이요. 이걸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조금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격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공부의 효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좀 조심스럽고 좀 이런 사회적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발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제일 먼저 자격증 시험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거론되는 건 2020년도 자격증 시험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우선은 공단에 접속을 하셔서 큐넷에 접속을 하시면 공지사항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선은 공지 시행일 안내라고 해서 기존에 22일 날 3월 22일 날 시험 보기로 했던 건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 4월 25일 날로 변경돼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 연기가 된 거예요. 이 필기 시험이 연기가 되면서 조금 공단에서 시험 보는 일정들이 조금씩 엉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험 보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미리 필기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셔야 하는 이 1회 시험이 이제 엉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공단에서는 정시 또는 수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정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미리 합격하셨던 분들이에요. 기존 필기 시험에 합격자 2018년도 2회차에서 4회차 보셨던 분들 그리고 2019년도 1회차에서 4회차까지 보셔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들을 정시 대상자라고 지칭을 하셨고요. 그 다음 수시라고 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올해 처음 필기 시험에 합격하실 분들을 우리가 수시라고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의 대상자를 구분을 하셨고요. 그 두 가지의 대상자에 따라서 일정을 조금 더 공개하셨어요. 시행 일정이 변경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너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하나로 합해봤습니다. 우선은 2020년도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회차 시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시하고 수시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가 정시하고 수시로 구분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시는 기존에 2018년도에 합격하셨던 분들, 19년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필기 시험이 아니라 실기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시라고 하는 건요. 수시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2020년도 1회차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수시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1회 시험은 4월 25일로 변경됐습니다.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리고요. 합격 일자 발표 날짜가 5월 6일이에요. 그리고 응시 서류 제출 기간이 5월 6일부터 5월 15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셨으면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 응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그 증명하는 응시 자격 서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재학 증명서입니다. 업무 하실, 직장인 분들은 경력 증명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직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서류를 구비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학 증명서 꼭 발급 받아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정시하고 수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서 접수 기간이 두 개가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정시에 하시는 분들은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수시 합격자분들은 5월 6일날 합격자 발표 남과 동시에 바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원서 접수도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시는데 좀 시간이 빠듯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놓치실 수도 있으세요. 정시분들은 5월 6일부터 5월 8일날 접수하실 수 없으세요. 이게 공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정시하시는 분들은 꼭 날짜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라는 거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요. 수시 합격자분, 수시분들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실기시험은 최종적으로 두 분, 두 그룹 다 5월 24일날 본다라는 겁니다. 이 5월 24일이라고 하는 기준은 필답형 기준이에요.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전부 다 필답형 실기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일하게 전국에 시행된다라는 거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짧아졌어요? 어쩔 수 없죠.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죠. 연기돼서 우선은 필기시험 보시는 날부터 실기시험까지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시간이 있는 거고요. 합격자 발표날부터 시작해서는 한 보름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기시험을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기된 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일정관리 꼭 잘 해두셔야 돼요. 본인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알람 설정해 주시고 응시 자격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공부 방법 고민해 보시면 사실상 지금 이제 학원에 나가실 수도 없으시고요. 별도의 또는 어떤 스터디 그룹 이런 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습이 최우선인데 사실상 자습이 효율적이냐 또 다른 방법이 효율적이냐라고 얘기를 할 땐 당연히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온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우선 온라인 강의에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면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유해 환경은 다 차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한 달만 참아주세요. 한 달만요. 우리 자격증 시험을 1년 내내 공부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단기간에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시는 게 우리 자격증 시험에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정도 조금 영화 조금 덜 보시고요. 벚꽃 어차피 못 보세요. 그러니까 집중, 휴대폰도 좀 자제해 주시고 게임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외출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참에 조금 수면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력 높이는 건 수면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주무시고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반복 학습 불가능해졌어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반복 획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몇 번,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출 문제 열 번, 몇 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방법은 불가능해졌어요. 기출 문제 보실 거면 기출 문제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 보실 거면 이런 문제 확실하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게요. 우선은요. 기본 이론 강의는 한 번 정도 들으셔야 하기는 해요. 이걸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들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분량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화는 있죠. 2배속, 3배속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가장 철저하게 듣는 방법은 정속도로 한 번 정도 완강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복하셔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게임, 인터넷 조금 덜 하시고 핵심 요약 강의는 조금 더 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우라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속도로 학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요. 핵심 요약 강의는 조금 빠르게라도 여러 번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출 문제. 시간이 짧은 만큼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요. 3번은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출 문제는 기존에 그냥 이렇게 흡어보시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기출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우리가 연기된 만큼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서 그리고 반복하셔야 되는 핵심 요약 강의는 반드시 여러 번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다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일정 꼭 확인해 주시는 거. 내가 정신지 그리고 이번에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수시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떤 거예요? 반복학습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복학습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실 때 철저하게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꼭 수업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합격도 여러분들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급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